네 오늘은 7월 30일이구요 내일 몬길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어서 신캐릭들이 나오는데 지금 생각보다 사전평이 별로 안좋은것 같아서 내일 7성 합성을 하게 되면은 중복이 나올 확률은 물론 적어지겠지만 아무래도 폭탄이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합성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재뽑할 수 있는 수정도 요렇게 준비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바로 7성 합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요렇게 지금 궁극강화 재료들이 있는데 30만 골드를 빨리 증발시키고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파라오도 지금 바로 먹였구요 이어서 용용이랑 타이니도 빠르게 먹여보도록 할게요 네 요렇게 순식간에 30만 골드를 썼고 자 패치전에 7성 합성을 한번 할텐데 자 제가 원하는 캐릭터는 자 과연 어떤게 뜰것인지 자 요번에 제 13번째 7성이죠 자 요번에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성 합성 시작 네 또 답이 없는 애가 나온거 같은데 잠깐 검색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제가 검색 역시 생각했던대로 재뽑으로 가야되겠네요 저번에도 망쳤는데 솔직히 또 중복이 뜰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번에도 호갱이 될지 자 재뽑 시작 네 비올레가 나왔는데 이것도 복합형이죠 요렇게 감전상태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복합형이 생각보다 별로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복은 아니니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모험영상이나 다른 영상들 준비해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